키미플래닛 자 그러면 이건 마우스로 진행하는 게임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는걸 넌 분명 모를거야 별풍 쏘면 왜 안되나요? 아니 팬클럽 좋다 하신분이 초록색이 좋다며 니가 어디 있는지는 물론 나도 몰라 애초에 니가 여기 있는지조차 나는 몰라 넌 어디 있는거야? 화단에 핀 수많은 꽃들 그 사이에 내가 있어 너도 그 안에 있을지도 몰라 언젠간 니가 찾아주길 바라며 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며 기다릴테니까 너와 만날 나를 위해 여자애다 남자애인데요? 여자애 아니에요? 남자애죠 아무리 봐도 여자애인데? 아무리 봐도 남자애인데요? 여자애인데? 남자애인데요? 머리카락이 저렇게 긴 남자애가 어디있어요? 머리카락이 뭐가 길어요? 긴데? 저거 여자애들 머리카락 아닌가? 아니에요 타이틀에 있는 애가 여자애일거야 그렇구나 아이 그건 뭐 어쨌든 창문이 열린채 달빛이 비추는 적막한 병실과 나만이 있는 세계 중2병에 빠졌군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안부 인생이었다 그렇다 죽는거구나 의사선생님도 그렇게 말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말했다 부모님이 오래 살 수 없다고 말했어? 아 진짜 포기한 아들인가? 왜이러지? 난 이제 오래 살 수 없다고 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구나 생각을 되새겨보니 난 언제나 즐겁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 이궁금 학교에 가고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 자는 그런 순환의 반복 언제나 혼자였다 저기요 제가 아는 남자의 단발이에요 그건 편견입니다 남자가 단발인건 당연한거 아니에요? 나같은건 죽어버린다고 해서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다 혹시 아무래도 좋은 일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이런 인생에 의미가 있는걸까? 난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걸까? 흠 흠 흠 끝인거야? 조용히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창문 밖에서? 설마 끝이구나 뭐지? 응? 어? 어? 아니 세상에 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창문가에 여자아이가 있었다 달빛을 가린채 그녀는 얼굴에 가득찬 미소를 내게 보여줬다 이 둘은 이어지겠네요 딱 봐도 귀신일거 같은데 갑시다 치키미씨 무슨일있어? 왜그렇게 프릴 죽어있는데 죽는거야? 넌 이제 죽는거야? 그 말에 나는 놀랐다 마치 마음 한 구석을 꿰뚫어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그보다 대체 어떻게 온걸까? 창문으로 온걸까? 잠깐만요 임기님 네? 마우스.. 마우스의 위치가 좀 위험했습니다 응? 뭐가요? 아까 마우스의 위치가 음 아 그래요? 주의해야겠군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온걸까? 나는 꿈이라도 꾸고 있는걸까? 사실 저승사자였다고 그래 이제 곧 죽을 운명이니까 이상한게 보이는걸거야 이건 분명 환상일거야 나는 너무 불안해서 머리가 이상해진거야 그런건 아니니까 걱정마 생각을 꽤 뚫어들었어 세상에 뭐? 난 아무 말도 안했는데 환상같은게 아니야 우타르군의 머리가 이상해진게 아니야 이건 의연일거다 니 소원을 알려줘 나라면 뭐든 이뤄줄 수 있어 니가 죽기전에 소원을 이뤄준다고? 으흠 흠 비즈음 틀려고 했지만 참아야지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라고 내요 흠 속고만 살았니? 넌 누구야? 소원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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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어느것을 고를 좋아 내 이름은 츠키미 달에서 온 외계인이야 아 외계로 가고 싶다 아니 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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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이 없다고 전해진지가 벌써 어? 어? 엠흠 어 우타르군 널 위해서 실수 니 소원은 뭐야? 이 세계가 망했으면 좋겠어 필요없어 살고 싶어 필요없어 보통 이때 필요없어 이러면은 막 아 이게 얘가 막 튕기네 이러면서 막 소원 두개 들어줄게 이럴텐데 필요없어 재미없네 아니네 너 정말 사람 맞아? 난 니 소원을 무엇이든 이뤄줄 수 있다고 그런데 필요없다니 니게 젊음뿐인 이 상황을 아니 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라고 사람은 죽기 직전에 욕심나는 거 아니겠어? 사람에겐 인용과 달리 마음이 있잖아 마음이 꺾이고 더러워질대도 사람은 욕심이 있는데 소원 하나 필요없다니 납득할 수 없어 이러고 싶은 게 없다니 아무것도 필요없다니 그런건 그냥 거칠애잖아 어 패러디가 들어갔네요 너와 나의 거칠애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너는 대체 스키미 넌 대체 스키미 스키미 이름을 불러줘야지 옛날에 달에서 온 자가 사람들 아래에서 자라서 돌아보고 싶은데 억지로 데려갔다고 해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봤지? 옛날 이야기야 그럼 잘했어 못하러구 안녕 배덴드 카고야희네 필요없어라고 해서 그런가구요 배덴드 아 뭐야 젤라가 맙소사 아아아아 아시겠죠? 오케이 오케이 아임 언더스탠드 이어하기? 아 설마 저 아래에 이 토끼 아래에 있던 토끼가 세이브인가? 이거요? 어 맞아요 이 게임 제작자는 토끼가 세이브에요 어허허허허허허 어? 오 빠름빠름빠름 다음은? 자 바로 스키미가 있는 곳까지 가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좋은 시스템이군 이 시스템은 정말 마음에 들어 와우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움직이는군 좋아요 이제 스키미가 나올때가 됐습니다 하지만! 스키미가 나오는 선택지까지는 바로 스킵을 가도록 하죠 왜냐면 저는 성질이 급하니까요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세상에 넌 이제 죽는거야? 밖에 못봤어요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흐흫 넌 누구야? 소원? 이번엔 이걸로 하도록 하죠 선택지까지 그냥 가나 봐요 선택지까지 가 살고 싶어 이 세계가 망했으면 좋겠어 일단 세계부터 멸망시키고 보죠 왜 어 잠깐만 원래 세이브할 걸 그랬나 1번 네가 원하는 건 세계의 종말 그거 못하는 거지? 정말로 알았어 우타로군 네가 원한다면 뭐든 신과 인생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세계를 증오하는 그럼 네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함혈이구나 이 세계를 향한 복수 그렇게 기 쓸 필요는 없어 넌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 인생도 괜찮지 않아?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그럼 세계가 멸망하겠죠? 지니 같은 존재인가? 지니는 소원 세계예요 얘는 쪼잔하게 한 개밖에 안 들어줘 어둡다 춥다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세계는 멸망하고 나는 혼자 아니 아니 멸망할 거면 같이 사라져야지 어차피 죽을 거잖아 아 나 진짜 남아있는 건 내가 잠자고 있는 침대와 나 자신뿐 병원도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 나는 외톨이다 와우 이 세계의 혼자람은 확실한 존재 끝내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하며 1초 1초 힘겹게 숨을 내쉴 뿐인 존재 죽기를 기다릴 뿐인 조용한 존재 난 혼자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지 배드했네 고독 음 해피엔딩도 있나? 살고 싶어가 해피엔딩 같애요 응 그렇네요 오케이 표정 와 저런 표정이 어 그래도 카논 작품 중에선 제일 무난하네요 흠 흠 잔인한 것도 안 나오고 옌데레적인 것도 안 나오고 흠 고간도 안 잘리고 하아 그 게임 이름 뭐였죠? 얀데렐라? 네 얀데렐라도 있고 믹스오래도 있고 음 믹스오래가 막 선배 선배가 막 뭐 뭐 잘해 잘해주는 척하다가 막 선배 죽이고 막 그러던데 네 카논 작품이 대부분 다 그래요 암울한 스토리군요 따라라라라 파워 스킵 스킵은 언제나 정말 훌륭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킵을 해제할 해제하고 싶을 때는 그냥 마우스 이거 누르면 될 것 같네요 사라라라 으응 아 마우스 눌러 마우스 눌러 마우스 눌러 아 아 어깨 오케오케오케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그래 소원을 말해봐 그래 뭐든지 이뤄줄게 그래 소원? 와이? 난 스키미 외계인이야 혈액형은 오형이고 살고 싶어 좋아 이뤄줄게 흠 오타르곤 좀 감아줘 눈을 감으라고? 왜지? 어... 틀고 싶었지만 참아야겠다 세이브 세이브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감았다 그리고 내 이마에 부드럽고 따뜻한 오호 어허 어허 이 녀석 남주 녀석 축복받은 녀석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달빛이 비추는 달빛이 비추는 정막한 병실과 나만이 있는 세계 달에 돌아간 걸까? 아니면 정말 내가 본건 환상이었던 걸까? 나는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며 잠을 정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단 하룻밤이었지만 니가 있어서 기뻤다 고마워 스키미 설마 이게 해피인디?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 오 하얗다 이건 누구지? 누구지? 모르겠으니까 일단 제가 할게요 네 미안해 미안해 나는 나는 사실 미안 나는 니 소원을 이루어 이런 싸악이 와 밑장을 빼고 왔네 니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없어 밑장을 빼네 시발놈들아 현빗뜨자 흠 네넘 난 평범한 여자야니까 외관이 아냐 네넘 미안해 잘했어 니 소원이었니 한마디로 이 여자애는 약을 팔았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세계 멸망은 어떻게 시켰대요?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러게요 뭐지? 평범한 여자애였는데 세계 멸망은 어떻게 시킨거지? 그러게요 가슴이 답답해 계속 널 보았어 이 병원에 니가 입원했을 때부터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 나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여유여 가는 널 보았어 건강을 잃어가는 너를 죽음을 선고받은 널 말이야 나는 태어난 후에도 널 위해 병원에 갔고 이야기한 적 없던 널 위해 말도 걸 수 없었는데 겁쟁인데도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는 죽어버리는구나 눈물이 나 세계 멸망 어떻게 시켰대 이건 사랑이야 분명 사랑일거야 미안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용서해줘 그래봤자 우타로는 얘가 있는 것도 조차 모를테니까 사과해봤자 받아주지도 못할텐데 아휴 아휴 어 뭐지 트루엔딩 먼저 갈게 어? 아니 진짜 자살이었어 진짜 자살이었어 뭐지? 어머나 세상에 얘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그런거죠 충격이야 흐흐흐흑 흐흐흑 아니 진짜 자살했어 흐흑 아니 진엔딩인가보네요 아니 뭘 뭐 이거 진엔딩도 왜이렇게 암울해 흐흐흐흑 어 카논 작품이 원래 좀 임팩트가 강해요 아.. 진짜 이런 맙소사 츄키니 플래닛이었네요 흐흑 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흐흑 아니 뭐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이거 어.. 이상했던 점은 그 세계멸망을 어떻게 시켰냐 그거 애초에 꿈도 희망도 없는 이 게임 원래 카논 작품이 다 꿈도 희망도 없는 네 그런겁니다 아하 이것은 마치 창조로는 과학입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는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신은 과학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아닌 게 아닌가요? 하지만 창조로는 과학입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번역은 마귀님이 해주셨습니다 아 네 여태까지 인계와 달콤이었습니다